자 오늘 출처감에 응모하신 분들은요 꼭 이 자리 뜨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끝나보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치맥페스티벌 본격적인 개혁학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사를 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타이페이에서 준비한 행사를 잠깐 여러분들과 진행하고자 하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맡은 현 명포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저걸 영원없는 황선 너무 사랑합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 여러분 뒤쪽에 화면이 보일 텐데요. 혹시 저 건물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타이페이 하면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본다는 바로 101 타이페이 101입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타이페이에 대한 관광 정보도 얻으시고 여러분들 기회를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구에 계신 분들 또 이 치맥페스티벌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타이페이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거든요. 진짜 대만에서 오셨어요. 박수 저한테 박수는 안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그래도 알퀴벌을 알아듣는 공분한테는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헤이! 후우! 이름이 브라보예요. 브라보! 아 박수 좀 칩시다. 대만에서 오셨는데. 헤이! 제가 헤이 하면 브라보! 또 다 reducing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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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보! 헤이! 그라보! 헤이!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라보! 스피라이트즈의 악elin의 이름은 브라보! 가슴에 베이징 모양이 있는 대만의 흑곰 브라보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대구알도 역시 마스코트가 있죠. 어서오세요. 대구의 마스코트 수달. 도수달입니다. 어서오세요. 도달수. 도달수는 스카크 앙컷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특별히 탈피에 의해서 브라보아 인상하러 기회에 서자리였습니다. 우리 도달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여행이 개방되었는데요. 대만 타이페이도 곧 개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 여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대만 타이페이 여러분들 꼭 찾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타이페이시 부스에서 체크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인을 하고 추천권과 작은 선물을 함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타이페이 관광 전파국 윌팅 국장님을 모시고 타이페이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팅 국장님 네 미하오 네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어 그의 현상 그의 현상 그의 현상 그의 현상 안녕하세여 아하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당황스러운데 통영님 가까이 오세요 네 현장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호인 이가상 이가상 한국사람이 저렇게 말은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대만풀이세요 네 어 한국一直是在 타이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관광시장 그래서 우리非常 환영 한국의 시민朋友 来到台北 관광 한국은 항상 타이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관광 목표 도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에 관광하는 곳이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7월에 대다도청 친년에 대단한 그리고 내일의 타이페이지에 대단한 환영합니다 여러분 타이페이지에 우리 7월 말에 대다도청 배런 타이제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해만축 등불 축제도 개최합니다 어 大家都知道 台北101 우리 어 知名的 그 지표 그 그 그 그 전세계장 지역은vu일하기 위해 할 수있는 전세계 400원인데 여기가 다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21 뷰틴은 타이베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환영하는 것을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마오쿵에서 디저트 티타임하고 즐기면서 대만에 있어서 다양한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육면, 우리 대만식 돼지고기 덮밥 또는 샤롱밥 또는 다양하게 여러분들 땅땅도 먹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맛집을 탐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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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액션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우리 대구의 마스코트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 마스코트, 우리 알바 마스코트의 차이일 뿐이니까 바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우! 브라보도 자기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베에 오시면 브라보 주변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 마스코트가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타이베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요. 자, 또 한 번의 깜짝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와우! 그리고 더킹 리더를 맡고 있죠. 우리 리더, 전세진 씨 모시겠습니다.